장마가 물러나고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서울과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잠 설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전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찜통 더위의 기세가 대단하겠습니다. 현재 전북 4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정읍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4도, 서울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광주 33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퇴근길 무렵까지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오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가 복장하고 있는데요. 그 간접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